반갑습니다 팔봉쌤입니다 임수일관과 개수일관을 태어난 분들의 양력시울운세고요 음력구울운세고 월주론은 바로 경수론이 되고요 바로 절기론은 한로가 되겠습니다 임수와 개수가 경수론이 되면 어떨까요 임수에게는 편관이 되지만 개수에게는 정관이 되어서 많은 임이 생기는 그런 운이죠 그래서 초온, 재온 또 연애가 많이 생겨나겠죠 그래서 개수 입장에서는 결혼할 만큼의 아주 안정되고 괜찮은 남자 내지는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남자 이렇게 되겠죠 또 편관은 뭡니까 그냥 애인이면서 즐기면서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편관이 되겠죠 그래서 이 편자가 들어가는 것은 기복이 좀 심하다는 거예요 좋을 때는 많이 좋고 나쁠 때는 많이 나빠지고 정관이라는 것은 정당한 게 있다면 크게 나쁘고 크게 좋지도 않지만 그죠? 밋밋하지도 않지만 그죠? 오래가는 그죠? 아주 부드러운 사랑 이런 걸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인들에게는 좋은 일이 발생되는 그런 달이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임수와 개수들은 이 물은 뭡니까? 가을에 물은 얼마나 맑습니까? 그죠? 아주 깨끗하고 그죠? 그래서 뭡니까? 머리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죠? 가을에 태어난 분들은 굉장히 뭐 특히 임수, 개수는 물의 흐름이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머리가 좋죠 또 임수로 태어난 사람 남자들은 대부분 정력이 좋습니다 또 여인들은 굉장히 개수로 태어나면 그죠? 아이디어가 굉장히 순발력이라든가 굉장히 그죠? 어떤 재치가 아주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임수나 개수의 어떤 이런 태어난 여인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남자들이 굉장히 영리한 여인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음력 1, 2, 3월에 태어난 분들은 아무래도 좀 물이 부족한데 가을에 음력 9월이 되면 가을에 물줄기를 더 세게 이제 뭡니까? 넣어주니까 물줄기가 차오르죠? 그래서 내 소득이 생기고 난군이 생기고 진급이 생기고 승진이 생기고 그죠? 또 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뭐 그죠? 당선, 합격 이런 일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또 결혼도 되겠죠? 결혼식을 많이 하게 되고 그죠? 또한 뭡니까? 여행을 갈 수 있는 바로 그런 달이고 바로 단풍놀이를 할 수 있는 바로 한로가 되겠죠? 이제 물이 차니까 그죠? 공기가 차니까 뭐 이렇게 잎은 바로 익어져서 그 다음에 뭔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겨울로 가는 것이 우리가 단풍놀이가 되겠죠? 그래서 단풍놀이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임수, 개수로 태어난 분들은 주로 탈모가 많아요 그죠? 그리고 전립선질이나 부인과 질환이 많습니다 그죠? 다자한 무자를 해서 너무 잘 되는 것도 병이 되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음성 1, 2, 3월생들은 이달에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사업적으로도 금전적으로도 연인적으로도 좋은 일이 많이 발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주로 검정색 옷이나 몸에 황금색 이런 게 좋고 금부치를 좀 하셔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음료 사후에 유골에 태어난 임수 개수는 뭡니까? 이게 물줄기가 너무 더워서 다 정발이 되겠죠? 정발이 되는데 가을이 오면서 물줄기를 다시 채워 넣어주게 되겠죠? 그래서 연못에 물이 차고 그죠? 강줄기에 물이 차고 시내물이 흐르게 되는 거죠? 흐름에서 내 운세가 점점 더 좋아져서 앞길이 열리고 이제는 금전이 들어오니까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 또 여인들은 임신이라든가 그죠? 여러 가지 결혼 이런 것이 또 초혼, 재혼이 많이 이루어지겠죠? 앞길이 터인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여름생의 태어남도 상당히 좋다 이래 보시고요 주로 검정색 옷을 많이 입으시고 검정을 많이 드십시오 검정살, 검정깨, 검정콩 그죠? 많이 드시면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주로 협심증이라든가 그죠? 우울증, 화합병 이런 게 감정기복이 여름에 태어나면 좀 많거든요 욱하는 기질도 있죠? 그래서 이 가을에는 뭔가 찬 공기가 씻겨주니까 여러 가지가 잘 풀려나가는 그런 운세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7, 8, 9월에 태어난 분들은 사주가 약한 분들은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또 센 사람은 너무 경쟁자가 생기고 주변에 부탁하는 사람은 유혹이 들어오고 그죠? 이래서 잠은 꼬임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낯선 사람이 이 다단계 좋다 이상 가져오면 이 코인이 좋다면 이 달이나 상가하시고 좀 물리시고 그죠? 좋으면 네 온차지 왜 굳이 나인데까지 가져올 일이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유혹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7, 8, 9월에 또 신약한 분들은 이 가을이면서 서로 우군이 비경 급체가 들어와서 우군이 생기니까 주변에 좋은 멘토를 만나게 되고 좋은 님을 만나게 되고 그죠? 나를 도와주는 그죠? 우연한 그죠? 기인도 나타나는 바로 그런 운세가 되겠죠? 근데 그 사주가 센지 약한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은 댓글을 넣으시면 답을 해 드리겠죠? 7, 8, 9월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주로 신경통 그죠? 관절력 이런게 많죠 그죠? 또 피부병이 좀 많습니다 피부병은 탈모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머리를 좀 잘 관리하시고 그죠? 이 가을에는 뭡니까? 자전거도 이렇게 관절 안 좋으신 분은 자전거를 특히 족조 근막염이나 관절 안 좋으신 분들은 자전거가 해보니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렇게 좀 무게가 나가시는 분들 그죠? 이런 분들은 너무 이렇게 서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자전거를 하니까 그 뭡니까? 그 무게를 피해서 관절이나 족조 근막염이면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겨울에 태어난 분들은 음력 10월, 11월, 11일 태어난 분들은 겨울에 물으면 꼭꼭 얼어있죠? 꼭꼭 얼어있기 때문에 이 서리를 맞으면 더 이제 얼어지겠죠? 그래서 지금은 너무 영거래해서 무리할 때가 아니고요 좀 조용히 쉬어가면서 다음에 봄을 기다리는 그런 바로 운세입니다 그죠? 너무 무리한 투자라든가 무리한 만남은 좀 상관하시고요 그죠? 좀 조용히 이 가을을 만끽하는 그런 운세를 가지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주로 전립선은 부인과 질환 그죠? 그리고 우울증, 화합병, 공황장애 이런거 많고 불면증 이런게 많습니다 햇빛을 좀 많이 보시고 그죠?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 겨울에 태어난 분들은 좀 조용히 쉬어가면서 너무 무리할 때가 아니다 그죠? 좀 소득을 관리하고 이제는 내년 봄을 기약할 때다 이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임수와 개수로 태어난 분들의 양력시울운세, 음력구울운세를 말씀 올렸습니다 자그나마 도움되서 간절하고요 혹시 내용이 좋았으면 구독, 알림, 좋아요 해 써서 다음 11월달 운세, 음력시울운세에서도 다시 만나 뵙죠 장시간 시청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인력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인력 기다리겠습니다